라고 할 뻔 스페셜포인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고 마인드를 그냥 게임 자체를 즐겨야겠다 어? 셔터 들어가는데 아 이거 근접샷 진짜 극혐이다 마우스가 느려가지고 안돌아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어디 개도를 가면 안되나 뭐 어디 개도를 가면 안되나 감도를 내리니까 진짜 저금만 하면은 이제 좀 안정적인 보통 봐봐요 스나가 이런 상황에서 접해서 오잖아요 중 키고 있는 상황에서 맞춰야 되는데 감도가 빠르면은 이게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미스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감도가 낮으면은 삑살이 나봤자 이렇게 그렇지 삑 날 확률이 적으니까 저감도가 좀 굉장히 안정적이죠 반면에 개도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면은 감도를 올려도 되고 저는 개도를 좋아하는데 방금처럼 감도가 느리면은 이게 근접해서 조금 어렵네요 아 셔터핑 홀리 제발 아 셔터핑 홀리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들켰네 형 토스트 드시러 오시죠 이쁘게 구워놨습니다 영원햄 오늘 야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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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한거 잘 안들고다니는데 타격감이 있는데 아 애드벌룸 4개 감사합니다 애드벌룸 힘들게 보셨는데 이거 감사해요 셔터다수 그래 내가 한번 칼춤쳤다 내가 우리 편에서 칼춤 한번 쳤는데 다 잡혔본노 오케이 벽에 묵지바보소 우리가 벽에 이렇게 도배난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아 이거 데켄가스 까진 해보고 싶은데 이거 우리 저희 전판 졌잖아요 위성대 근데 이제 좀 보는 눈이 생기는거 같은데 맨날 30킬 30킬 도사되겠다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왠지 나와있을 확률이 아 우리 짝팀이 너무 많은데 아 자 그럼 엘박 아니면 왼쪽 전방이겠죠 자 보핌으로 일단 테스트 먼저 잡아놓고 아 좋아 나이스 와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근데 봐봐요 우리 팀이 이게 다 안가고 있잖아 다 안가도 이거 제가 욕먹어요 뭔지 알죠 우리 편이 다 안가도 희한하게 상대방은 남아 욕한다 왜냐 남아서 어쨌든 그 사람을 킬했으니까 자기 잡았으니까 방송하는게 돼지 진짜 이렇게 똑같이 기방하는데 누구는 욕먹고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레미양 어서요 잡혀왔다 아 아 아 오늘 병원 갔다 오는 길이 겁나 춥던데 내일은 기온 더 떨어진다는데요 다들 내일 또 따뜻하게 입으시고 서울 기온이 내일 영하 14도인가 15도인가 와 체감온도는 한 20도 아래로 떨어지겠다 완전 한파 그니까요 내일 꼭꼭 목도리까지 그냥 다 하시고 풀착장 해야될 듯 아이고 써니님 안돼 상대방 폭갈때 있죠 여기다가 그냥 점프 까면은 대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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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 폭갈때 있죠 대가네 곧탄미 감싸용 곧탄미 감싸용 아 너무 같은 방향이 되요 아 아 무자비 형님 믿을 걸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흐름이 조금 무미건조 하다잉 아 자 셔터 매지핑 준비 자 우리 편은 가는 방향에 옆 가시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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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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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리에서 만나요. 백샷이? 작은... 왠지 좀 물배... 자굴배가 좀 세긴 한데... 거의 밖에 없는데..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이제 좀 0점 맞아가네. 조금 이제 최적화가 돼 가는데요. 잠깐만요. 이제야 좀 맞아가는구만..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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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